한, 둘, 셋 안녕하세요 시우포즈입니다 우리 시우포즈! 아이오! 멤버 바로 지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려욱 아 그렇지 그렇지 볼표 못 따라가죠 려욱씨는 려욱씨 정말 독하게 준비했어요 분장이 끝이에요 그냥 이번에 늑대의 유혹이라는 뮤지컬을 마치고 나서요 바로 콘서트 준비를 들어갔는데 우선 제가 준비한 게 우선은 팬들에게 복근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 한 달간 냉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극과 극을 보여줬는데 제가 개인 무대를 마치고 나서 바로 골룸으로 변신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좀 유쾌한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저희가 슈퍼쇼에서 멋있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지만 망가질 때 또 확실히 망가지는 게 또 저희 프로다운 모습인 것 같아서 제가 골룸을 선택했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최시오턴센트